좋은아침 양이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난로에 불을 떼고 있어요 어머나 진짜 잘타네 와 이거 나무 감당하겠어요 목조주택을 지으면 짜투리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집도 사람들이 잘 안짓네요 그래서 옛날 기둥 잘라서 지금 우와 정말 소리만 들어도 훈훈하네요 역시나 물 떠놓고 여기는 남으니까 데크가 남으니까 그 쇠로 된 무슨 판이 있을텐데 그런걸 사야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로도 넣고 여기로도 넣고 어머나 고구마를 넣고 여기는 고구마를 넣고 아 따뜻해 금세 따뜻해지네요 신기해라 오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보세요 연기는 잘 빠지고 있나 여길 여길 달콤한 안녕